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돌하루방은 현무암으로 이해하는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돌하루방이 있는데요. 돌하루방은 검은색이죠. 그리고 입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하다, 세립질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표처럼 현무암은 어두운 색이고요. 입자가 작아서 미세해서 세립질 또는 화산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화강암은 밝은색이겠고요. 입자는 크기 때문에 조립질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조립질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조립할 수 있을 만큼 입자가 크다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즉 생성 원인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가 되는데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화자라고 하는 게 불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처럼 뜨거운 마그마가 만든 암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그마는 액체인이 화성암, 즉 고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냉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성암은 냉각에 의해 분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퇴적,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어떤 것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겠죠.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열을 받았는지 압력을 받았는지 둘 다 받았는지에 따라 변성암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와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불처럼 뜨거운 마그마가 냉각이 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이 빠르게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이 빠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입자가 미세하다, 작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세하다, 입자, 새, 립질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다른 말로는 화산암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반대로 조립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자가 크다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입자가 크니까 조립할 수 있을 만큼 크다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성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로 화성암은 색깔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데요. 어두운 색인지 또는 밝은 색인지에 따라서 구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규소와 산소의 성분이 적으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어두운 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규소나 산소가 많고요. 그리고 철과 마그네슘이 적으면 밝은 색을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성암의 대표적인 현무암과 화강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암이라고 하는 건 현자라고 하는 게 거물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하루방처럼 현무암은 어두운 색, 즉 검은색을 띄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쪽에 있는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색깔은 밝은 색을 띄겠고요. 입자는 커서 눈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약간의 어두운 색 입자, 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홍색을 띄는 입자도 있고요. 밝은 색을 띄는 입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이라고 하는 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한다. 화성암은 불처럼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액체인이 냉각이 되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냉각되는 것에 의해서 빠르게 된다면 입자가 미세하다, 작다, 세립질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다른 말로는 화산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로 천천히 냉각이 된다면 입자가 크다, 조립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조립질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심성암이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암석의 색이 어두운지 밝은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무암은 검을 현, 어둡고요. 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라는 이야기죠. 어두운 색이고 세립질이다, 화산암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화강암은 입자가 크다, 조립질이고요. 그리고 밝은 색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무암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규소나 산소가 적겠고요. 반대로 어두운 색인 철이나 마그네슘은 많겠고요. 반대로 화강암은 규소나 산소의 성분은 많을 테고요. 철이나 마그네슘은 적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하루방은 현무암으로 이해하는 화성암의 분류, 현무암과 화강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